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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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떠들어대는 164만 도대표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난 8월 오송 참사 특위 구성과 행정사무감사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임을 묻기로 했었죠. 하지만 이번 행감에서도 부실 대응 의혹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상임위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 의원 가운데 질의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의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견제와 감시,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지방의회의 핵심 권한은 조례재정권하고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건데요. 조례재정권은 그동안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베끼기 바쁘고 행정사무감사의 경우에는 핵심적인 내용은 빼놓고 맹탕 감사를 했다고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런 관행들이 우리나라의 지방정치의 부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사실 견제와 감시를 하려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여러 가지 정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부 정치인들을 견제할 만한 위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재 지방정치의 위상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을 거쳐서 집행부 수장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앙정치로 가는 부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당내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치적 입지가 집행부 수장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의회 같으면 도의회 의원들이 도지사의 정치적 위상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견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은 그냥 아예 얘기조차 안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동안 지방의회 선거라든가 이런 거 보면 중앙당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고 국회의원들의 소속 보좌관들이 출마를 하고 이런 정치적 구조가 있다 보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매우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당선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전혀 못합니다. 스스로 포기하죠. 왜냐하면 그거를 했다가는 미운 털이 바뀌어서 그 다음번에 공천 자체는 못 받으니까 이런 구조가 해소되어야만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28대 7. 충북도의회가 35명입니다. 국민의힘이 28명, 민주당이 7명입니다. 우선 민주당은 언제까지나 7명 타령을 하겠습니까? 소수인 거 다 알고 시작했고 이번에 한 분만 아주 발군의 실력을 발휘를 하고 계시던데요. 다음은 28명, 과연 자기 같은 당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 주셨지 사회적 참사입니다. 이 사회적에서 핵심은 인적인 부분이죠. 시스템이 아니라 인적인 부분,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진 건데 그걸 못 지킨 그 인적인 책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리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왜 단 하나도 묻지를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지연된 정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연하고 가다 보면 내년 4월 10날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날 아마 다시 국민들의, 지역민들의 몽둥이를 맞을 가능성이 있겠죠. 다시 한 번 이게 수사 중이다, 뭐다. 이게 전가의 보도라고 그러죠. 만능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우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본연의 도의의 견제와 균형, 감시, 이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리마인드를 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을 해주는 그런 도의의 시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입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도의회에 자료 제출도 할 수 없다. 또 구체적인 답변도 어렵다며 피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국장님.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고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답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할 거고요. 여러 책임 소재로부터 사실은 그 답변이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도 있을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책임 없이 수사 중인 사안이다라는 이야기로만 일관한다라는 것은 도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답변하는 집행부도 물론이고요. 아무 질문을 하지 않았던 여당, 도의회 의원들도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사실은 도지사가 이러한 모습의 모범을 보였죠. 사실은 국감에서도 그렇고 본회의 대집행기관 질문에서도 계속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라는 답변만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도지사의 답변을 보고 어느 집행부 공무원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그 책임 있는 답변을 차단한 건 도지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맹탕이 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밝혀질 수밖에 없게 된 가장 큰 책임 역시 도지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게요. 변호사님. 이게 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에 자료 제출을 하거나 답변하는 게 안 되는 겁니까? 법에 저촉이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는 재발 방지 진상규명을 통한 대책 마련 등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목적도 다르고 또 법의 형사처벌의 증거가 되지 않는 것도 자료로서는 적용이 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한 법률에서 수사에 관한 자료, 비공개 정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거는 국민, 개개인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의 기한 청구에서 공공기관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고 이렇게 지방의회 의원이 권한으로서 행사하는 데 거부할 법적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명문의 유권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본인들의 행정상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소명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법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으로 약간 일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신 교수님? 결국은 이게 우리가 사회적 재난, 세월호 때 그리고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이렇게 오면서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부처도 안전행정부라고 했다가 행정안전부로 지금 바뀌었지만 어쨌든 안전이라는 걸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때 이제 세월호 때부터 뒤에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사원의 감사, 그다음에 검찰, 특검, 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소극적, 방어적으로 움직이게 됐고 많은 부분을 자료는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그야말로 자기 방어적인 이런 부분에 많이 상대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번에도 자료 조작 논란까지 이렇게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창의적이고 적극적이고 스스로 노력해서 어떤 하는 일,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로지 보신, 면피 이런 쪽으로 많이 악용이 되고 활용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고 무겁고 방어적인 부분으로 소극적인 부분으로 바뀌어있는 측면들이 있다. 이런 분위기가 그러면 현 정부 들어와서 바뀌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감사원, 요즘 포렌식하고 이런 거 뉴스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더 방어적으로만 또 자기 면피적인 이런 부분의 심리가 강해지게 된 부분, 이런 부분이 과연 행정의 본질에서 오른 거냐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관행은 오히려 이 삼십 년 전만 하더라도 지휘 책임이라고 해서 부하직원이 잘못하면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옷을 벗거나 또는 보직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게 말하자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적 책임 다음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책임입니다. 법적 책임까지 가면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실 큰 잘못이 없더라도 내가 부하직원을 잘못 통설했거나 큰 틀에서 일을 잘못했을 경우에 내가 이 정도까지는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데 그것을 대통령이 오히려 막아놓으니까 모든 관료들이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고쳐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분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장님, 보시고 좀 답답해하셨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앞서 저희도 너무 화가 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같이 지켜보셨던 유가족협의회, 생존자협의회 우리 선생님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참담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충북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걸었던 이분들의 기대가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감에서 다뤄지긴 했지만 시간상 제약이 있었고 도지사 시장이 증인으로 채택됐긴 했지만 일반 증인이어서 여러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의회에서 이것들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좀 밝혀줄 것을 기대했었는데 그것이 거의 무참히 사라진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셨으니까 사실은 이게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아쉬운 것이 현재 청주시의회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예 언급조차 없었던 충북도의회에 비해서는 여야 모두 오송참사에 대한 책임이 청주시에도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재난컨트롤타우러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적의 수위라는 것이 저희 도민들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좀 더 강도 높게 질의하고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시된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에서 칭찬합니다. 그러나 이제 직접 저희가 보고 또 당사자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부분들에 대한 좀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짚어보겠습니다. 신 교수님 준비하셨죠?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당연히 비판적인 댓글들이 많고요. 특히 무책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NSYO OOO님께서 당신네들 가족들이 있어도 이럴 수 있나 이건 아니지 인간된 도리로 아니지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국감에 이어 대한학교 단재고 개교 연기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수장이 바뀌면 교육 정책도 뒤집히는 것이냐고 질타했고 5년 동안 준비해올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이 정책이 잘못된 것 같다 하니까 그때에서 다시 재설정한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 교육청은 설립 취지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5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전에 준비했던 건 의원님도 잘 아실 텐데요. 이미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사안이었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 지난 4월 학생들에게 정치 구호가 담긴 손편말을 들게 해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인 대한학교 문제도 국정감사에 이어 또다시 거론됐지만 질의도 답변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새로운 교육 이슈는 나오지 않았고 민감한 현안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맥빠진 감사도 문제지만 도의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배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공격하면서 노골적으로 도교육청을 감싸기도 했습니다. 부실한 준비에 형식적인 답변까지. 지난 1년 동안 충북 교육을 점검한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가 무색했습니다. 새로운 교육 이슈도 없고 민감한 교육 현안도 다뤄지지 않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답변도 부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매번 교육 문제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백년지 대개라고 우리는 수도 없이 얘기를 하지만 1년지 소개도 못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좀 전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 중에서 설립 취지 목적에 맞게 재조정한다라는 부분의 답변을 보고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단재고 같은 경우 과연 설립 취지 목적이 영재고인가요? 일반 고등학교인가요? 그런데 왜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학 입시 이런 것들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건 가르치고 이런 걸로 해서 대학은 갈 수 있게 해야 된다? 과연 대학만을 목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 학교를 가나요? 과연 진정한 설립 취지와 목적이 뭐냐? 그러면 우리도 한번 지역에서 정말 특이하고 소위 리턴 오브 긱스라고 그러죠. 그 긱스 특이하게 예를 들어서 빌게이츠라든지 요새 테슬라,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긱스가 되겠죠. 정말 특이한 자기만의 특징을 가지고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 받는 학교 제대로 만들면 안 되나요? 진정한 설립 취지 목적이 뭐길래 지금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서 이런 게 문제가 되느냐. 그런데 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집중적인 질문, 이런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습니다. 또 수사 중이라는 답변도 나옵니다. 전과의 보도가 맞네요. 수사 중이라는 답이. 이걸 보니까. 네, 진 교수님. 저는 앞에 주제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주제라고 하더라도 지방정치의 그 한계를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합니다. 조금 전에 나왔듯이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을 공격했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면 집행부를 공격하거나 집행부를 견제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상대방 국회의원의 문제점을 자꾸 지적한다는 얘기는 이 의원들 생각에는 지금 내가 국힘 중앙당에다가 이렇게 충성을 바치고 있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방의회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든 조례 개정이든 어떤 의회의 활동 중에서 주민들에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 어필하기보다는 자기를 공천해 줄 소속당의 국회의원이나 또는 중앙당 또는 도당 간부들한테 내가 이렇게 상대당을 열심히 공격하고 있어. 이거를 보여주기에 급급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주제 단재고의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물론 국민의힘이 과거 민주당처럼 대한교육에 중점을 두지 않고 우리는 수월성 교육에 중점을 둔다라고 하는 그런 이념적 철학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단재고가 대한학교를 하더라도 과거처럼 대한학교의 역할보다는 우리는 수월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얼마든지 자기들의 생각의 차이를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은 없고 블랙리스트나 얘기하고 그다음에 도정환 의원을 공격한다든가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렇게 충성을 바치고 있어. 이것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참 씁쓸한 얘기죠. 국장님. 도의의 교육청 행정사무 감사. 이렇게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감사였습니다. 단언코 그렇고요.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사실은 교육청 이슈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단재고 개교 연기도 있었고 블랙리스트 문제도 있었고 전국적인 이슈이긴 했습니다만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 문제도 있었고요. 또 여러 차례 사실은 교육감에 적절하지 않은 발언 문제도 있었고 한 해 동안 교육청 사안으로만 이야기를 해도 꽉 찰 정도인데 그 사안들에 대해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재확인하는 정도 수준도 못 되는 굉장히 형식적인 수준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넘어간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에 기대하는 최소한의 수준조차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준 것 아닌가 사실은 이 부분들이 굉장히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실망스러운 도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좀 심하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네, 변호사님. 같은 의견입니다. 의원들의 질문 수위가 평범한 도민들이 기사로 접하는 정도의 그냥 수박 겉핥기식 질문이었고 그에 대한 답변에 불과해서 사실 행정사무 감사가 아니라 평소 의원 간담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는 절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되게 된 원인에 우리가 역사적 연원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도의회에서 기존의 지방자치 의원 선거를 할 때 과거에는 교육의원이라고 따로 분리해서 따로 그분들끼리 경쟁을 해서 뽑고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확실히 있고 로열티가 충성도가 더 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교육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일괄적으로 도의원을 뽑고 거기서 교육의원을 배분을 한 형태죠. 그냥 도의회 내에 그냥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의원들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질문도 좀 더 많이 하고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개인의 역량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지방외의 의원들 공천 구조, 역학관계 때문에 그런 행태가 나오는 것이고 주민들도 책임이 있죠. 주민들도 보면 사실 자기 지역의 지방외의 의원들을 4년 동안 열심히 관찰한 다음에 이 사람이 좋겠다라고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중앙당을 보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면 지방외의 의원도 뽑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외의 의원들도 내가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특정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공천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정치 바람에 따라서 지방외의 의원도 되거든요. 그런 관행을 이끌어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지방의회를 중앙정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틀을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장님. 역량 왜 보여주지 못하냐. 역량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다녔고 생각합니다. 준비하지 않은, 마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나올 수 없는 거고요. 지방의회 이야기하면 늘 개인기로 버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개인의원이 잘하는 의원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한두 명의 소수의 의원이 어떻게 잘하느냐보다 전반적인 지방의회의 질을 끌어올리는 일, 수준을 끌어올리는 일이 사실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의 핵심일 텐데 계속 전문성에 대한 것들을 개인기로 돌파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지원관제도 도입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역할이 제대로 발의되지 못한 아직은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유권자와 지역주민의 관심일까요? 아니면 의원들의 소신일까요? 관심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당연히 필요한 거고 또 그야말로 표를 먹고 또 지역민들의 관심을 자양분 삼아서 의원들이 더 성장하고 그분들이 또 지하체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는 거겠죠. 그건 당연하고 소신 그러면 이 교육으로 다시 압축해서 들어가 보면 지난 김병호 교육감 때 두 번을 거치면서 이념 교육에 매몰됐다고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 교육감이 들어오면서 그 부분을 일종의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분들이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다시 또 다른 이념의 문제를 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신을 갖고 할 정도면 그 요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했었어야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제 행복교육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대학 입시 실적 이런 게 떨어졌다 해서 이광재 의원실에서 발표한 게 서울대 입시를 기준으로 충분히 꼴찌를 했다. 사실상 인구 비례 기타 감안했을 때 꼴찌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이제 작년은 첫 해니까 그렇다 치고 이번 두 번째 올해 대학 입시를 놓고 만약에 성적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어떡할 건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소신 부분도 각 진영에 따라서 이념 이런 거에 여전히 매몰돼 있다. 그런 걸 떠나서 진짜 백년지 대계를 보고 지역의 우리 후배들이 후세들이 어떻게 성장할지를 놓고 정말 제대로 된 소신을 펼치는 게 지방의원분들이 할 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소신 외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역량을 키우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의원들은 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만이 아니고 그 집행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자료를 먼저 제출해서 필요한 부분은 법에서 현장 검증이라든지 실사, 제3자 증언, 참고인 진술까지도 다 들을 수 있게 해주는데 이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내실이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이렇게 사후 참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 교수님 실제로 그 소신을 발휘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소신과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다음번 공천과 당선으로 연결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정치 구조화에서는 전혀 그의 연관성이 없어요. 말하자면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건 좀 해주셔야 되는 게 개인기를 발휘하든 어떤 형식으로든 양정당에서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그것들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행정사무감사 열심히 한다고 해봐야 주민들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하다가는 중앙당에서 찍힐 거고 이런 관행의 소신을 없애는 거죠. 국장님.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의원들의 준비도 필요할 거고 주민들의 관심도 필요할 건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아무리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활동해도 주민들이 잘 몰라줍니다. 이게 굉장히 한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유권자의 관심 받으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어디 지역구 행사 한 군데 가는 게 훨씬 더 낫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구조적이고 기본적인 한계를 사실은 유권자가 관심이 덜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막 서슴없이 하는 거고요. 이번 충북도 행정사무감사만 해도 행정사무감사 참석하지 않고 지역구 행사 간 사례가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자행되고 있는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 지적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언론에서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되게 보도를 해주는 것도 저는 좀 여러모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론 최근에 자료들 찾아보시면 아마 집중 추궁, 강력한 질의라는 단골 단어들 보실 테지만 실제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창이 필요한데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쪽으로 왜곡된 또 너무 잘해 보이게 긍정적으로만 평가된 것도 분명히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유권자가 관심을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일일이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여러 한계도 있고 개선도 필요하지만 좀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부분은 좀 동일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신 교수님.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해 준 댓글이 있습니다. AYOU OOO님께서 이게 충북도의 수준입니다. 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지난달 청남대에 문을 연 이른바 벙커 갤러리입니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 사용하던 벙커 두 군데를 고쳐 작은 미술관으로 만들고 커피 판매기도 설치했습니다. 김 지사는 벙커에서 나온 커피를 벙커피라고 부르면서 직접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벙커 갤러리에는 4,900만 원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 의회를 통과한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업에서 남는 예산을 가져다 쓰고 의회에는 아예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김영환 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나섰습니다. 관광객 편의를 이유로 청남대가 앞장서 법을 어긴 부분에도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축제 때마다 운영하던 푸드트럭, 알고 보니 불법인 줄 알면서도 청남대가 밀어붙였습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이 지난 4월 푸드트럭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보냈고 최근에는 현장을 직접 찾아와 불법이라고 지적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의원들의 질타가 끊이질 않자 충청북도는 결국 불법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충청북도가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해준 주범인데 푸드트럭 업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청남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게 되자 잔디광장으로 우선 허가를 받은 뒤 주차공간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법에 따라 운영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청남대 축제 때마다 등장했던 푸드트럭 불법인 줄 알면서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이번 정부의 가장 내세운 기조가 법치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대놓고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를 보면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행정이념이라고 하는 것, 공직 가치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가장 기초적인 수준이 합법성입니다. 법을 지키는 거고 그거보다 올라가는 게 이제 과정의 민주성 여러 가지를 따지는데 가장 밑에는 당연히 법을 지키는 겁니다. 만약 법이 도지사의 말대로 법이 합리적이지 않고 규제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고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신 교수님. 후드트럭을 합법화하는데 장본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만감이 교차합니다. 적극적 창의적 행정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어떻게든지 지역 주민들, 특히 소비자 관점에서 만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지금 진 교수님 말씀대로 가장 근본이 되는 건 합법적인 베이스 하에서 그 뒤에 절차, 내용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정당성을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가장 기초적인 것도 확인하거나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합법성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나 큰 섬, 작은 섬, 예를 들면 모노레일, 케이블카, 매력별 논의가 나올 때마다 심지어 우리 행정구역도 아닌 거, 관리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다, 이런 여러 논란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극 창의 행정의 핵심으로 떠올라 있는 청남대가 적극 창의 행정은 온데간데 없고 복마전,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가 돼 있어서 더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변호사님. 수도법에서는 명문으로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수도법 시행령에서는 이와 같은 야외치사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북도는 공익적이었다, 일시적이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공익적, 일시적인 행위라고 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허용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는 고문 변호사 제도도 있고 또 상위청인 행안부라든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공문에 의하면 야외치사에 관한 국어사전적 의미나 포털 검색을 보면 푸드트럭은 야외치사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공문을 보고 참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회신한 내용이 참 법률가로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뉴스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들은 건가라고 생각하실 정도였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2023년에 광역자치단체인 충북도가 저지른 짓이라고 믿기 어려운 정도 수준의 일입니다. 불법적인 사항을 지도감독해야 할 자치단체가 오히려 불법을 조장한 꼴인 거고요. 물론 관람객들이 불편사항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해소하려면 두 분 말씀해주신 것처럼 적절한 법적 절차를 따라서 주민공론화 과정이나 관련법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공론화를 거친 다음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불법인 줄 알지만 일단 민원이 있으니까 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고민해야 된다. 이런 무책임한 말이 도대체 어디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푸드트럭 불법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업자들이 줄줄이 입건되고 있습니다. 책임을 업자에게 전가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상수도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이 상당히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것을 도가 모르고 있을 일이 없을 텐데 그것을 공공연하게 푸드트럭에게 자기식으로 법 해석을 해서 유권회사를 엉터리로 해서 했다는 것. 그런 다음에 업자들이 입건당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죠. 사실은 업자들이 그냥 무조건 한 게 아니라 충북도의 유권회사를 의뢰했고 그거에 근거했다고 하면 책임은 사실은 충북도가 같이 져야 되죠. 오히려 원천은 충북도에게 있는 것인데 푸드트럭 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볼 수 있죠. 푸드트럭을 인허가 해주고 특정 지역을 정해서 영업을 하게 해주는 것의 핵심 본질을 잘못 이해한 데서 출발이 돼 있습니다. 푸드트럭을 합법화해주고 영업을 활성화해주는 것의 본질은 규제의 완화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면 규제의 강화입니다. 완화 속의 강화입니다. 일본 도쿄에 푸드트럭이 1500대가 있어요. 런던에 한 700대가 있습니다. 뉴욕에도 400대 정도가 있어요. 그럼 그런 세계적인 대도시에 어떻게 푸드트럭들이 많으냐.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뎅 국물 같은 거 이렇게 휘휘 아스팔트에 뿌렸다. 바로 아웃입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넓고 이러니까 화장실 같은 게 간이 화장실이 비치가 안 돼 있으면 허가를 안 내둔다든지 푸드트럭 차량에도 그러니까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강력하게 완화를 해주면서 다시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이 부분에 핵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마구 될 수 있는 대로 풀어줘서 적극적으로 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있는 규제는 무엇이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풀어주고 다시 강화할 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고 명확하게 규정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국장님. 네, 충북도와 청주시 덕분에 주민들만 범법자가 될 위기에 지금 처해진 상황입니다. 청주시는 충북도에서 유권 해석을 해서 그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고 하지만 금강유역환경청에 질의를 했을 때 정반대의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두 정반대의 답변을 놓고 무조건 충북도 의견에 따라서 허가를 내준 건데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고요. 오히려 거꾸로 청주시의 충북도가 우선 관련돼서 질의를 해왔라라고 우선 거꾸로 된 방식으로 요청을 해왔다는 것도 행정감수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식이라면 청주시나 충북도에서 내놓는 허가를 어느 주민이 믿고 이 허가도 제대로 따랐다가 나도 범법자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두려움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초한 건 충북도와 청주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입찰을 받아서 들어온 업주들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변호사님? 이것은 수도법이라는 것은 행정법이고 행정벌적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사실 고의나 과실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 위반 사실 자체를 형사책임의 근거로 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형사책임은 좀 면하기가 어렵고 또 역으로 도나 시가 어떤 형사책임을 부과할 양벌 규정이라든지 간접정법, 이런 법리를 적용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다루거나 김영환 도지사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면 청남대 얘기밖에 없어요. 이게 충청북도 도지사이신지 청남대 관리소장인지 모르겠어요. 모든 내용이 대청호 개발과 관련된 위반의 문제, 새로운 이런 건 하는데 적어도 도지사라면 지금 전 세계는 AI이니 로봇이니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혁명에 매몰돼서 국가의 발전을 다루고 있는데 적어도 충청북도 도지사라고 하면 대청호 개발에 매몰될 게 아니라 그건 30년 전에 우리 개발연대 하던 얘기고 도지사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산업혁명을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쪽으로 방향 좀 틀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우리가 이 시간에 청남대 얘기를 도지사와 관련돼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주제에서도 다뤘지만 도의회 역할 관련 견제, 균형 감시 또 예산에 대한 각종 감시 이런 기능들을 아까 말씀을 나눴지만 거기서도 봤듯이 28대 7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너무나 일방적으로 완사이드하게 가다 보니까 얼마나 도의회를 무시하면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하거나 보고되지도 않은 상태로 마구 돌려서 가겠습니까? 민주행정의 원칙 가운데에서 예측 가능한 가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속성이나 지속성도 중요하지만 가변 쪽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법 테두리 내에서 변경,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맞다고 그러면 그런데 아예 보고도 하지 않고 또 그 법에는 청남대에서는 아예 주차장 설치가 안 되잖아요. 원천적으로 수질보호구역에서는 주차장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아예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마치 잔디 광장인 것처럼 해서 주차장으로 전용한다? 그런 가변성의 범위를 벗어난 거죠. 본인들 자의적으로 그걸 확대해서 늘려놓은 거기 때문에 아마 처벌 대상이 될 거예요. 법상으로만 따진다고 하면. 우선은 도의회에 대한 얼마나 이게 가볍게 보면 이러느냐 하는 씁쓸함과 또 법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하는 씁쓸함이 있습니다. 네, 국장님. 자치단체 정책 추진이 가장 중요한 건 신뢰겠죠. 믿고 추진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도지사가 내놓으셨던 발언,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 책임을 져야 할 텐데 발언, 저지르는 일 이후에 사실은 책임지지 못하는 방식으로 마무리가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금처럼 아니면 말고 불법이면 되돌리지라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또 사실은 지역의 중요한 관광 자산인 청남대에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조바심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으로서. 그렇다면 이게 뭐 어떻게 활성화하자라는 의견을 조금 이제 절차를 통해서 신뢰감 있게 도민하고 같이 만들어 가야지 무조건 뭐 예약제 폐지하고 뭐 설치하고 이것도 다 의회에 꼭 처리가 필요한 과정들을 다 무단으로 전용하고 사실은 가서 눈으로 확인만 해도 알 수 있는 걸 자꾸 뭐 이렇게 속이는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내놓는데 도민들이 그럼 앞으로의 도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지 이것도 엎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짚어보죠. 네, 신 교수님. 네,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불법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의 댓글이 많습니다. J-U-N-S-E-O-O-O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추진해보고 안 되면 말고시게 파격적 국정운영 대단하십니다. 라는 비판의 댓글이 있습니다. 네, 진 교수님.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도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는데요. 푸드트럭 세대가 음식을 준다고 고발당하는 기막힌 현실 이 얘기를 지적을 하니까 댓글에 이렇게 나왔네요. 우리는 상수도원 보호 안 하는 사람이 더 기막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오늘 월간 뉴스 분석 시간에는 충북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날카로운 질문과 명쾌한 답변을 기대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올해보다 좀 더 개선되길 기대하면서 충북 시사토론창 11월 월간 뉴스 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